진룩ãy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şimdi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책감은 이제 그만! 저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동작만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얼평이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 주한주한 친구들도 얼굴을 꾸미고 읽는 것 한 명의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? 언어폭력, 집단 따돌림,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들 제목해봅시다 저번에 눈을 막 바라보고 집단 따돌림 한글자막 by 한효정